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박예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첫 번째 물건을 어디로 한번 가보면 좋을까요? 화면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고요. 2018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분양 면적 48.52제곱미터에 11층 건물의 5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합니다. 초역세권 물건이군요. 서초동 오피스텔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이걸 투자 포인트로 어떻게 요약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의 1순위, 바로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 임대가,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냐, 가장 큰 이유, 직주군접이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본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 매물, 초역세권이면서 강남권의 그런 직주군접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권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권역의 땅값만 올라가는, 아파트값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업지역의 집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매물, 상업지의 높은 빠른 집가 상승의 수혜를 얻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강남권역의 주거용 부동산, 정말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이런 강남권역의 그런 가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아파트 구조의 신축 투르명 주거용 오피스텔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좀 상세하게 들여다볼게요. 포인트 1번, 강남권 가운데서도 저평가되어 있다고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강남권에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네, 일단 강남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투자자분들과 이런 수요 자체가 몰려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가와 집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초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남권역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앞으로도 임대가라든지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 역세권을 도보 1, 2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환승을 하시면 강남 역세권, 한정거장만 내려가시면 양재, 우면, R&D 센터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스타트업이라든지 젊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커 나가는 지역이 바로 서초, 강남, 양재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임차 수요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이런 탁월한 입지 이외에도 R&D 센터의 접근성, 또 서초, 우면동 R&D 센터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그런 남부터미널 역세권의 개발 가치들뿐만 아니고요. 주변의 상업 업무 복합술로의 개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개발 호재에 따른 수요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임대가, 매매가 상승,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2번입니다. 중심 상업 지역 내의 초역세권 가치를 한번 들어볼까요?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상업지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직주 근접뿐만이 서울권, 강남권, 도심권역에 집주일 땅이 없습니다. 그만큼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집주일 수 있는 상업지의 가치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본 매물 상업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 가치 상승의 증가분을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서초동 롯데 칠성 부지, 타운 부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서초 테헤란노의 상업 업무 시설 확장들, 또 우면동 R&D 센터뿐만 아니고 장제턴의 개통에 의한 상업지 테헤란노와 연결된 그런 상업 업무 시설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 교대 역세권의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본 매물과 연계해서 이런 상업 업무 시설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이 앞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있게 있는 지역은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저희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일까요? 네, 본 매물 남부 터미널 역세권 도보 1, 2분 거리 대로변에서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특히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파트와 똑같은 타입의 2베이, 3베이 구조의 길가에 접한 매물로서 11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되면서 주변 지역의 이런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고급 빌라 아니면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투룸형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공급은 거의 없었다. 앞으로도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룸형 주거형 수익형 오피스텔로서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저희 지금 서초구 서초동에 지어진 오피스텔 살펴드리고 있거든요.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강남권역 땅값, 지가가 워낙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형평 아파트도 4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분리형 원룸도 2억 9천 대, 거의 3억에 가까운데 본매물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와 똑같은 타입의 안방, 작은 방, 거실 구조의 투룸형, 수익형 주거용 오피스텔로서의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매매가 3억 1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7천에서 8천 정도. 그러면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실투자금 3, 4천 정도 정말 소액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대출을 활용하시면 9천만 원 전후에 실투자금. 그리고 또 월세 수익은 보증금 3천의 월세는 110에서 110만 원. 안정적인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낀 시대차익을 위한 투자뿐만 아니고요. 안정적인 월세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 없는 안정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다녀왔습니다. 올 가을쯤에 지어진 오피스테에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물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끝자리 6391번 열어두겠습니다. 전화를 계속 주세요. 저희 다음 물건 공개하러 가겠습니다. 이번엔 마포구로 갈게요. 대흥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3월 중공 예정이고요. 분양 면제 49.07제곱미터 15층 건물 가운데 14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3억 3천7백만 원이군요. 전세보증금 3억 원 예상한다면 실제 투자금이 3천7백만 원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신촌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흥동입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요약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대와 신촌, 홍대 역세권을 아우르는 2호선 라인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최근에 도심권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포권역의 아이온뉴타운과 북아이온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로 인한 임대가와 매매가, 그리고 주변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주변에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그런 상권뿐만 아니고요. 대학가, 그리고 또 도심권까지의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으면서 신축, 투룸 주택 자체가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희소가치가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신촌역과 이대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요? 임대 수요 풍부하다? 물론 당연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신촌역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맞은편 쪽으로는 경위중앙선, 신촌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투자의 기본적인 라인, 바로 지하철 2호선 라인이고요. 특히 이대와 신촌, 경위중앙선, 더블,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그런 위치, 최근에 신촌 상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홍대에 뺏겼던 상권 자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더블, 트리플 역세권이고 주변의 대학가, 물론 4, 5개 대학가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연 뉴타운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이 바로 포인트 2번인데요. 인근 지역에 무언가가 개발되고 있다. 이걸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만큼 과거에 상업 지역 위주에서 상업과 주거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슬럼화된 주택가들이 다 철거가 되고 정말 멋스러운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소득 수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권, 그리고 또한 교육 수준 다 바뀌고 있고, 임대가와 매매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땅값, 지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연 뉴타운의 소형평대 아파트, 20평대 거의 9억대가 넘어가고 평당 거의 4천 대를 형성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새로운 주거형 부동산이 각광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주변 지역의 투룸형 주택,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말씀드린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아니면 20, 30년 된 다가구 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투룸 주택이 없는 지역이고요.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데 워낙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대체 수요로서의 임대가 상승이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흥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좀 추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물건은 지워질까요? 네, 본 매물 더블 역세권의 대로변에, 특히 코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3층 이상만 되더라도 막힘이 하나도 없는 정말 최고의 조망권을 갖추고 있고요. 고급스러운 외장뿐만 아니라 내부 마감, 기본적인 빌트인 그런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의 에어컨, 냉장고,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와 똑같은 타입의 고급 주상복합 내 건물입니다. 따라서 저층으로는 상가, 중층으로는 오피스텔, 또 위층으로는 공동주택이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고급 월세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거실 안방 겸 작은 안방 구조로 되는 투르명 구조로서의 그런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고요. 아파트급의 그런 브랜드와 마감, 자재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높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2만의 토끼를 다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뛰어나면 너무나 좋겠죠.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변에 거의 원룸형 오피스텔 공급이 되고 있고요. 투르명 주택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신축 다세대 주택 또한 거의 3억대 후반에 형성돼 있는데요. 본 매물, 대로변, 8차선 대로변의 지하철 역세권 3분 거리의 주상복합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형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5층 중 14층 중 남양의 3배구, 가장 좋은 층의 로얄층이면서 매매가는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매매가 3억 3,7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보조적으로 한 3억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원래 투르명 주택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책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 거의 하한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세로 활용해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3천만 원대라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여기서 좀만 더 전세가가 받쳐준다고 했을 때는 그 이하의 그런 투자 금액,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는 강남권과 똑같은 가격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 또 전세를 끼고 투자했을 때는 소액 투자, 그리고 도심권에 접근해서 10분 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심권에 근무하시는 자제분들의 주거형 부동산, 실거주, 또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기, 다각도 면으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서초동, 대흥동 다녀와 봤네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물건들, 그리고 혹은 궁금하신 사항, 세미나 통해서 저희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박일권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전화 예약 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수익률 높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을 풀어드립니다. 2077-639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요. 방송 이후에도 2077-6391번 저희 계속 전화를 열어두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드린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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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